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천 자이르네 소형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전화주신 분에게는 영상에 나와있지 않는 선착순 추가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동천역 자이르네 위치를 보시면 신분당선 동천역 3번 출구에서 빠른 걸음으로 5분 정도 걸리고요. 맞은편에도 오리역이 위치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까지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천역 같은 경우에는 7정거장만 지나면 강남역에 도착을 하고요. 3호선 신사역까지도 빠르게 가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이 되면 용산까지 연장하는 지하철 사업이 착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의 위치에 있고요. 투자 가치를 보실 때 규제지역이 최근에 해제되어서 취득세, 대출, 종부세, 양도세가 완화되어서 투자 가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동호를 지금 지정하고 있고요. 투자를 하실 때 계약금 500만원만 일단 1차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선착순 한정세대 한에서 무상옵션으로 제공되는 빌트인 외에도 가전제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말고 나는 오피스텔에만 특화해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최근 수지구 오피스텔 분양 동량입니다. 3년간 수지구 오피스텔은 분양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 물량이 희소하다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지금까지 제공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소형 상품인 수입형 공급 물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천역 자이르네 오피스텔은 주거형 상품이라서 희소성이 높다는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보시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 전체 수지구 오피스텔의 8.4%밖에 되지 않아서 수입형 소형 상품이면서 주거형 상품이 되어서 경쟁력은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투자를 하시고 마음이 바뀌신다면 언제든 오피스텔 전매가 무제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앞에도 말씀드렸던 용인시 자체가 뜨기 과열 지구가 해제되어서 주택시장에서 활기를 띄고 있다고 하고요. 가장 최신 기자를 보시면요. 2023년 1월 18일에 발표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 반도체 투자 집중으로 용인시가 선정이 됐고요. 여기는 지금 3월 15일 정말 며칠 안 됐죠. 보도자료에 따르면 300조원 규모로 그것도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거라고 보도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기업은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입니다. 이미 평택과 그리고 이천에도 공장이 있고요. 수원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인까지 해서 메가 클러스터 지역이 될 거라고 하고요. 300조원을 투자했을 때 700조원의 기대효과가 발생 예상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010-6234-2231로 전화주신 분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 없는 혜택을 추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 문자 문의 많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약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많이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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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